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탈리아 255탄 피아라 프랑신입니다. 출생일자는 1979년 12월 20일 올해 42 그리고 출생지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입니다. 키가 166인데 일단 몸무게는 안 나왔네요. 대충 제가 생각하는 수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출연작으로는 영화 및 방송으로는 남자 대 여자, 남자 대 여자, 섹스가 문제다, 아디도, 알누빌라토, 그리고 오페라 등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.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.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찾으면은 제가 찾는 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